제약회사 제품이어서 그런지 특히 기미는 문제성 피부에 포함이 돼요 왜 쉽게 관리가 안되고 쉽게 빠지지가 않죠 그래서 문제성 피부에 포함이 되는데 기미여서 그런지 문제성 피부여서 그런지 효과는 너무너무 좋다고 역시 제약회사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떠서 쓰고 떠서 쓰는 요런 타입보다 그리고 케이스가 참 둔탁했죠 럭셔리 골드 에디션으로 아주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쓰기에도 너무 좋고 내 피부를 위해서 뭔가 영양감을 더 넣어줘요. 느낌이라 참 좋다고 칭찬을 하셨고요. 거기에서 투비 형태이기 때문에 발림성 바르는 느낌까지 기가 막히게 좋아요. 영양 성분과 건강을 위한 성분 미백을 위한 피부 발길을 위한 성분들이 200% 강화가 됐죠. 그래서 보세요. 흡수는 기가 막히게 들어가요. 안쪽에 영양을 먼저 채워주고 피부 건강을 먼저 채워주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요런 기미들 뿌리채 박혀있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기미들 사실 기미가 뿌리채 박혀있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뿌리를 안쪽에서부터 흔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영양감 충분한 영양감을 통해서 안쪽에서 흔들면 위쪽에서 당연히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제가 랑스 크림을 저는 이 까만 단지의 랑스 크림 약국에서 판매되는 거 그걸 저희가 파월 랑스맥스로 론칭을 했었죠. 그때부터 랑스 크림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에 있었던 기미들이 이게 언제 생겼었냐면 애기 임신하면서부터 생겼어요. 근데 저 말고도 제 주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연하게 하지만 사이즈가 좀 크게 있었던 기미가 랑스 쓰면서 진짜 많이 좋아졌었어요. 거기에다가 랑스는 이 기미뿐만 아니라 요즘은 제가 이 목까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전반적인 영양감에 있어서 너무 좋고 특히나 이 상품은 파월 랑스맥스가 가장 좋았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발림성이 기가 막히네요. 질감이 너무 좋아요. 되게 부드러워요. 화장품은 부드럽게 잘 발라져요. 흡수가 잘 되죠. 아무리 좋은 것도 겉돌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얘는 썩 흡수가 들어가요. 심지어 요즘 목에도 주름도 많고 목도 많이 칙칙해지고 하더라고요. 내 나이가 보이는 게 또 목, 손이잖아요. 이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제일 좋았던 거 바르는 질감이 너무 좋고 안쪽에 영양이 쏙 먹어들어가니까 피부 안쪽부터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나요. 부족하거나 수분감이 부족하거나 영양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런 기미들 있죠. 광대 주변으로 그리고 콧잔등에 이렇게 퍼져있던 볼 쪽에 번져있었던 이런 기미들이 점점 옅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거울을 보면서 와 감동을 해요. 진짜 감동을 해요. 제가 론칭 때부터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진짜로 1년 정도를 제가 썼죠. 근데 정말 처음에 딱 썼을 때 느껴지는 느낌부터가 그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중간에 스탑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는 볼 때마다 깜짝 놀라고요. 저만 느끼는 느낌이 아니고 여기 임상 결과 보시면 실제로 달라져요. 실제로 달라져요. 정확해요. 결과치를 저희가 바로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근데 중요한 게 이 임상이 1주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피부 밝기 개선에 도움을 먼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쪽은 조명 꺼놓은 것 같죠. 똑같은 사람인데 랑스 하나만 썼을 뿐이에요. 이쪽에는 조명을 바바바바받 껴놓은 것처럼 전체적으로 톤이 맑아지면서 밝아지는 느낌이 처음에 드실 거고 이 임상의ary는 저녁 껴mith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이 안내입니다. 된다고요. 된다고요.